네 이제 점심시간입니다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요 강 안에서 신호가 오면 네 밥을 먹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들으셨죠? 네 밥 먹겠습니다 문을 열어 볼께요 어떻게 찍는거야? 밥입니다 오늘 가져오겠습니다 아 이거 카메라 못 찍겠네 물을 닫고 이제 밥을 먹어야죠 전용 상에다가 씹을 줄은 몰라가지고 전체가 안 들어오냐 아 어쨌든 전용 잘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돼 찍기가 어색해서 찍기가 어색해서 이 정도만 네 네 네 네 뭐여 여기 두고 받으면 안 돼 나야 돼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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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